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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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글씨 크기 좀 키워주세요 노안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인데 진짜 엄친아 저작권으로 막 공부를 하잖아 얘들아 구독해 얘들아 좋아해 얘들아 알람 설정해라 끊지마라 이제 10분 남았어 생방 10분 전 나우샤의 아브라 스타브라 오프닝 대본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오프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적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오오오 오디오 몰리고 좋다 sbs 아 거꾸로 나오는구나 s가 거꾸로 쓰면 이건가 아아 틀렸다 이거 끼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채용시장이 얼어보도 비대면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시작합니다 선생님 글씨 크기 좀 키워주세요 노안이에요 아 요거 인사 좀 하고 가야지 이거 아브라카다브라 이제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게시판 고릴라 게시판에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항상 확인하면서 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글이 올라와요 계속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안마의자 오늘도 우리 아가들 소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지금도 난 그런 거란 믿고 싶은 건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볼까? 어디 봅시다 욕이 있나 없나 봐야겠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만들어주세요 출석해요 샤디 안녕하세요 선물 주세요 찾아가겠지 나를 주겠니 정임라님 어머어머 언니 머리색 오렌지처럼 상큼하다 정말요? 과감 없이 나 있어 없어 나를 두고 네가 말해봐 난 안돼 3063님 때 미리 춤 기억나는 건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때를 밀어보자구요 언어는 하지마 사실이 아냐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너는 왜 3063님 여기 무슨 90년대 나이트클럽인가요? 완전 내 스타일이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든 노래 로고송 로고송에 또 스텔라 장씨 감사합니다 품격있게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노래를 잘 써 진짜 목소리랑 노래랑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인데 어 진짜요? 진짜 엄친아 어 자작권으로 막 공부를 하고 엄마 저기 선능력에 막 건물 세워주고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부러워가지고 그냥 나보고 맨날 곡 쓰라고 아휴 장범준이는 그렇게 곡을 잘 써가지고 내가 성공 아니면 실패하는 그런 코너 뮤직 온 에어 바로 갈게요 미션곡 띄워주세요 미션곡은 임주리의 립스틱 지게 바르고 입니다 저 순간 지금 인솔 저 순간 지금 인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아 오늘 간당 간당하네요 왜냐면 저 솔직히 약간 헷갈렸어요 미션곡은 핑크렛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 핑크렛 영원한 사랑? 모습에 말하는걸 우리 주변 분들한테 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아카라 어머 얘 요즘 인사들은 다 아카라 듣는데더라 하면서 지금도 고릴라 게시판 보고 있어 끝 오늘도 효진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쓸까 광고랑 막 게다가 이거 그건데 다음 스케줄 가시죠 자 렛츠고 자가 격리 잘 지키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도 잘 지키시고 아직도 이 상황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많이 답답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야죠 아시겠죠? 약속 드라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